Brucon 그저 뭐지 축하 와 내가 다 쏜거야 지금 여기는 매턴 지용군이 오기 때문에 홀발기 아주 좋아 너네따 빰빰빰 뭐 좋냐? 어디 보자 빵! 깜빡 빰빰 This is for you 한 번 더! 다 죽여버리겠어 파워레인지 온다 도전자체의 눈에 띡 약간 더 꺼내려 개꿀 근데 이거 누구 킬로 기록되는 거지? 고맙습니다. 쥬우랍니다. 해봅시다. 슈툴 필요가 필요합니다. 어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삐라왔다. 아이씨. 아이씨. 오잉? 핫카상. 한 번 더. 핫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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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섹폭주소. 핫카상. 핫카상. 이제는 슬슬 한계가 왔습니다 선생님들 뭐 너보야 외계인들 싸그리 씨를 말릴건데 멋지게 없네 멋지게 없네 멋지게 없네 멋지게 없네 뱃속엔 쏴야지 안녕 어 미션 잘 끼우고 있다 지금 좋다 지금 분위기 한 번 정도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야 근성을 가지자 한 번 정도 자빠질 수 있네 잠시 후 아니 아니 아닐 아닐 때가 없어. 지금 나는 넘격 진지 경계병 경고 갑개 중심 예반 오 크리스탈 좋아 페킹 플러스 6 좋아좋아 너무 잘 찍고 ㄹㄹ ㄹㄹ ㄹㄹㄹ ㄹㄹㄹ 유익이 낮음 9-12 2-2 퀘스트도 하나 할거야 에바마 키 그리고 멘탈 높은 동문이 군대장 역할을 해주고 115 무기를 향상하는데 투자합니다 무기 데미지 늘어나는 건가 1보고품 이건 필요 없고 과학자 지금 받으러 왔잖아요 아 데이터패드는 팔면 안되는데 미래인데 나중에 멀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합금이 많으니까 시 35 35 코 하나 불자 기체하는 물자 기체하는 물자 지금 왼쪽의 왼쪽의 왼쪽을 샀다 첨단 고무는 항상 배치돼있어 그건 기본중의 기본이라 망명자 고출 매우 약한 과학자 해방 미션이네 근데 4일밖에 안돼 이거는 해방 미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보를 그냥 씹시다 그러면은 어.. 6일 이틀하고도 9시간 늘어나니까 7일 7일 3시간? 7일 3시간 7일 3시간 7일 3시간 10일 4시간 아 이거 무기 어느 정도 빼놓은 거로는 안되는데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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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그래요 4일 동안 못봐 1은 뭐 원래 그런 거라서 상관없지 지금 계산해보면 7일 3시간까지만 줄이면 되거든 4시간 정도만 줄이면 되요 장비를 좀 빼야되는데 기본적으로 용기한 시간은 공기한 시간을 좋아해서 개선을 아예 역사는 아니 기술병 두 마리라서 괜찮아 화력이 낙하진 않아 we're in the pike 5x5 okay 가담자 구하기 7일 지금 부상병들이 빨리 돌아와야겠는데 기관 저격 기관 특수 척탄 강습 그래 일단 진짜 처절하다 어떻게든 빨리 애들 키워보겠다고 다 보내고 있는데 미션은 상장하면 쉬고 상장하면 쉬고 상장하면 쉬고 얘가 신속배치 있죠 지금 코트 1 3 4 6 6 12 머 패킹하고 아따 아름답게 빡빡하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개빡센 미션인데 다섯 명 미션또 맵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래 내가 이런거 안갔거든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그냥 원래 안가던걸 다가고 있어 지금 리스크 있는 미션들은 아 4인 5인 미션네 근데 이게 성공만 하면은 되게 애들이 빨리 성장시키는 것 같아 대충 며칠 지났냐고 한 한 50일째 아닐까 40에서 50일 뭐 게임컴이요? 게임컴은 6700에 1080 이에요 그래 티어 올라가는거 별로 신경 안써도 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알아도 할 수 있는게 없어 뭔가 알아도 할 수 있는거를 대비해야지 왜 외계인이 쎄지는걸 대비해서 보안이야 언제쯤에 바속화 나오고 막 그런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건지 오신면 다 알았거든 어쨌든 강하게 켜야되는거지 흠 작전 수행 도중 체포된 경우, 최고의 선택은 자살이다. 멀다 멀어 예측이 없는 미션이죠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뭔가 꼬인단 말이지 사방에서 해야 돼가지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안 보이다가 막 뒤에서 드러누고 그래 내가 전차를 완벽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한 면 이쪽 면을 한번 뒤져보죠 지금 이쪽 라인으로 정차해야 되는데 이쪽 라인으로 혹시 모르니까 돌진하지 말라고 천천히 데려가고 따라갑시다 어디로부터 내려진 명령입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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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있다 아, 옆에 있다 아, 옆에 있다 아, 옆에 발견했고 경계를 쓰고 지랄이야 일단은 이쪽에 더 없을 가능성이 몇 없죠 보cks 그룹 그룹 죄송합니다 연속 그룹 아이씨바 한칸 또 한칸장난 아이 한칸장난질이야 또 한칸차이로 애드가 됩니다 하이 진짜 음 아이씨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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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그 아 아 아 지금 여 우리 부대의 목표는 끝까지 죽였으면 이제 전방에 있는 친구한테 지원을 걸어주고 야 닌자 너는 왜 왜 앉아 안고 그래 깜짝 놀라게 아 애들 겁나 멀리 쏘소네 이러면 애들을 안 내고 싸울 수 없단 말이야 기다리겠습니다 깜짝 나네 잠깐만 이러면 일로 갈 수가 없는데 이러면 노트를 수정하자 정리하고 바로 간다 여기 킬있네 여기 킬있네 좋아 노트를 수정해야겠어요 진진 지자 에듀드 정리 문 지난라 정리를 지자 정리 여기 더 있을 것 같아서 있는데 일단 수리상 남겨봅시다 오케이 맥댁 떴고 얘들 빨리 온기 족까지 말고 뛰어 쟨는 한 턴을 기다리죠 엄맛 던지고 일단 측면 잡힐 때는 없기 때문에 는 도망가네 저게 하나 더 있나보네요 도망가는 거 보니까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외계인 데이터 캐시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냐 저거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빡친 상황입니다 굉장히 빡친 상황입니다 스프레시 하면 에드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얘가 지금 자기 분대원 있는 쪽으로 치기 때문에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경계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엄마 데려오잖아 아이씨 촉수장난질 또 부상이네 부상이네 다진 그 자체요 진짜 아이씨 아이씨 붐마까지밖에 못 찍었지 떳떳이 나갈 것이다 얘네 둘은 성강으로 밥만 드시는데 얘가 성강 가능하니까 얘는 딜을 해도 되겠는데 일단 열 죽입시다 열 죽이고 성강 지원하면 되겠다 신속 배치 쓰고 성강으로 틀어막아 버리고 그리고 수류탄으로 죽인다 마지막으로 얘가 지원까지 닌자한테 걸어주면은 완벽 얘는 다음 턴에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여긴 측면이네 여기까지만 가지 다음 턴에 다 죽여버려 무슨 올렸다 떨어뜨리게요 지금 완전 잘하고 있구만 오우씨 가까우면 무서워 왜 가까이 오고 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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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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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툴을 그냥 딱 아! 시원하구만? 시원해? 이제 다 죽인 것 같은데? 지금 새물이 잡았죠? 아마 남아봤자 뭐, 두론 한 마리 정도 아마 턴 지나가고 봅시다 오케이 잡았고 발출시키고 왠지 목소리 패치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뭐지? 트겨드에서 봤는데 까먹고 적 받질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밥 먹을 준비하자 오늘도 만찬이다 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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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까마귀는 잠깐 뭐였냐 아 비주기구나 비주기구나 턴 나 바로오네 우리 부대의 목표는 자기 몸에서 나오고 어떻게 써 부끄러워가지고 내 임무는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684부대를 최강의 병의 그대로 만드는 것 외에도 국가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것도 있다 왜 어디로 떨어진거야 이거? 왜 이렇게 사고 싶어? 왜 이렇게 사고 싶어? 이 차가 죽였어 준비 준비 뭘 다시 못 올라와 여기 바로 올라온다 준비 야 야 야 뒤지기 전에 저장리 폐경 공수완자 경사비 공수완자 경사비 수빈 공수완자 경사비 공수완자 경사비 이 차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뭐야 반대 건물이다 이것들이 이제 깨달았구만 너무 가까이 올 중 깨달아버렸어 비슷한 2 비추어야겠네 아 쉽지만 이제 튀어야 할 수 이거 확인해야 한다 여기 긴장하고 안그러면은 전 덱을 보아들에게 밀어주면 사라지는거야 비겁하고 무능한 대전이지 갑시다 람보 지금 이 집은 잘 살아있어요 좋아 이런 과학자도 얻었지 좋아좋아 잘되고있어 지금 지금 약간 무리를 한 미션들은 지금 다 성공했어 딱 뭐지 이정도가 적당한거 같아 근데 이제 뭐지? 병사 티어가 올라가는 상목 상대방 뮤턴이나 맥가트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바로 레이저가 나와야될텐데 정렬 13.. played 스테 اب 흘러 바로 for a better outc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습을 무조건 껴갈까 하니까 경계는 강습이 빼는 걸로 합시다. 감당해서. 좋았어.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세력이 올라가는데 이거 하면은 이거는 해방하기 전에는 내 본진에서 하지 않읍시다 과학자면 더 아직은 저런거 할 때가 아니야 수은병 배자님 수은병 특강 척돌척 수은병 어 수은병 특강 콕 콕 콕 콕 콕 콕 어마어마하고만 스님 안녕 콕 콕 콕 콕 콕 맨 보나 저격병 오려졌어 아 자침 짜있구나 흠 왜 레이저 저준기 없지? 3탄 들어주고 2탄 들어주고 4탄 방을 육체방어 와 미쳤는데 잠깐만 아 액티브였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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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였죠 상대방한테 거는거죠 미니 요새와네 누가 쓰는게 좋을까 일단 강습이 낫겠지 봅시다 안쓰는거 보다는 그냥 누구나 쓰는게 나아 그런거 팔아봤자 뭐 돈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보고보인 빵이네 어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은 못해 이러면 세력이 늘겠네요 세력이 늘겠어 하지만 뭐 체력 3까지는 미션 할만해 4부터가 좀 문제지 어 이제 0시간 하다가 가는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졌어 볼까 잠행이 일단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 후 빠져딱하지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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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쉿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겐지가 다쳐가지고 닌자 장비가 유출됐구나. 유지 플러스 유지 플러스 갑시다. 가주는 절격이라서 그거 해야 돼요. 회피 깎는 거 그래야 절격이 안정적으로 드리려. 오 오 그래서 합류는 빠르겠다. 자 닌자가 빠르게 정찰해주고 아 이제 맥 나온다. 슬슬 빡센 타임이구만 레이저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고통이 시작됩니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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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레이너 특공대인가? 레이너 특공대네 아 뒤에도 있다 갑자기 사고생각인데? 일단 저건 야! 아니 지금 뭐라는거야 저놈? 어? 아니 이거 처음부터 노란색 경보야? 이건 조심해야겠네 처음부터 노란색 경보다 빅박치네 은행 이따가 충격 이틀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군인은 자세히 전설 전설 이틀 정보 색깔은 애들이 뛰어다니면 노란색이구요 걸어다니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일 때는 선빵 안쳐 경계정도 밖에 안해